뭘 위해 이 노래는? 항상 옆에 있을게요! 안녕! 솜사씨 감사합니다! 화비 여러분들 너무 사랑해요! 사랑합니다! 안녕! 우린 이제 악리방송으로 등록해 주세요! 안녕! 여러분 잘 보러 왔어요! 여풀 방문을 지켜주세요! 사랑해요! 우린 이제 요정의 세계로 돌아가겠어! 자! 가자! 아멘! 아멘! 우리의 요정과 박빈이님이 기다린다! 어? 자! 우리 모두 손을 들고 큐브을 뽑아볼게요! 자! 가자! 가자! 아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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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요! 아멘! 진짜 많이 사랑해요! 사랑해!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마음이 사랑해요!